아 감독님이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좀 울컥했네요 진짜 시즌1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저희가 시즌2, 시즌3 밤을 새가면서 또 편곡 의논하고 참 했는데 그만큼 이런 노력과 이런 시간을 투자한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저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아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습관해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곡을 또 불러야겠죠 임포시블 미별에 네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지막 진짭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마지막 저희 갈라 콘텐츠도 진짜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만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펜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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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감사합니다.